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나차키 나연구소 우경아입니다 오늘 저희 사무실에 또 우리 귀하신 분이 한 분이 방문을 하셔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급하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표님을 만나뵈러 먼 길 오게 된 이현경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 길이 어딘가요? 아니요 네 연구소의 먼 길로 찾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지금 공공기관에서 저희 공공기관이 한국 사회에 있는 다양한 가족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하는 그런 교육사업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그러면 좀 막연한데 주로 어떤 분들이 다문화라고 보통 부르죠 우리가? 주로 지금 이제 결혼 인주 여성 분들이 제일 많으시고 예전에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결혼을 오셔서 그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으셔가지고 가정을 꼬리게 돼서 이제 그런 가족들이 점점 한국에 늘어나다 보니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좀 제도나 지원 정책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여러가지 부처에서 이런 걸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우리 흔히 아는 뭐 필리핀 베트남 이런 동남아 분들이 많으신 거죠? 네, 동남아 분들도 많으시고 중국 분들, 중국 동포 분들도 네, 많으시고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정말 특정 국가가 좀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점점 이제 좀 다양한 국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오고 있고 저희 다문화 안에 난민 분들, 가족분들도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끔 뭐 TV나 주변에 들어보면 조금 뭐 이렇게 시골에 조금 나이 든 노총각들이 그런 결혼을 안 올 케이스가 많으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분들하고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예전에는 그런 결혼을 통해서 이제 소계 중계? 그렇죠 네, 중계업을 통해 가지고 아무래도 좀 지원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또 자발적으로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결혼을 생각하시고 이주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아,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한국에 왔다 결혼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아, 그냥 한국에 어떤 일하러 왔다가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긴 우리나라 한류는 워낙 일풍 부러워 했으니까 또 우리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또 그런 물가도 뭐고 우리나라 좀 잘 사니까 또 오는 경우도 많아 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요즘 최근에 진짜 한류의 영향이 굉장히 커져서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직접 방문을 하시고 또 여기에 정착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얼굴이 되게 뭐랄까 조그맣고 되게 화면에 딱 최적화된 얼굴이네요? 아, 네, 맞아요. 그럼 지금 하시는 기관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 하는 기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그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 한국에 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먼저 한국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중에 새로 한국에 입국하셨을 때 여러 가지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법, 비자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수행을 하셔가지고 통역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서류를 번역할 때 같이 옆에서 도와주신다거나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실 분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교육도 하고 이제 계속 매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어요. 1년차, 2년차, 3년차 이런 식으로 통번역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제 법 제도에 대한 교육을 계속해서 이제 새로 리마인딩 하면서 그분들을 정말 통번역을 하실 수 있는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야는 그분들 딱 최저기입자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고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거를 그분들이 더 적임자하네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직접 당사자시잖아요. 그 상황을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과정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고 직접 겪어보셨으니까 아무래도 더 잘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인터뷰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지금 자연스럽게 말씀을 너무 잘 하시네요. 안 떨고? 지금 굉장히 떨고 있는데 아 그래요? 아무튼 저희도 전화 못 들었지만 지금 하는 일이 되게 만족스럽고 보람있다고 하셨 조안을 찾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제기로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또 본인만의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찾은 거야? 아니면 일이 좋아진 거야? 뭐라고 그걸 봐야 되죠? 나는 내 일이 좋은데 어떻게 내 일이 좋아졌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는 찾은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사실 예전에 전공이 이쪽 전공이 아닌 전혀 다른 전공을 했었고 그때는 언어 중국어를 전공을 했었어요. 근데 항상 선택의 뭔가 갈림길에 섰을 때 저는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일을 할지 이런 갈림길에 있을 때 일단 좋아하는 걸 하자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새로운 걸 해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20대 때는 새로운 걸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알바도 그렇고 교환학생으로 중국에 갔다가 거기에서 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회사 생활도 해보고 또 막상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저는 아무래도 갇혀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또 다른 걸 시도해보고 그렇게 자꾸 뭔가 시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좋아하는 걸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도 주위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친구나 후배분들이 정말 직업을 고르거나 이제 갈림길을 섰을 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주고 봤는데 저는 좀 좋아하는 일을 잘 모르면 사실 다 처음엔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그 중에서 좀 빛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다보면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 그런 걸 좀 더 키워서 확장해서 다른 겹다리 경험을 하다보면 좋아하는 일을 찾으시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련해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 법이라는 이런 콘텐츠로 해서 블로그도 글도 쓰시고 책도 쓰시고 유튜브도 찍으시면서 그걸 본인만의 콘텐츠화 해서 그저것이나 전문가로 자리 잡아도 좋을 것 같고요. 한 발 떠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문화 관련해서 나라에 살 수 없는 사각지대 관련 일을 하시면서 그걸 나중에 본인만의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그래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팍팍 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님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하긴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잘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결이 비슷한 분을 만나서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어요. 저희 분들한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저희가 살면서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정말 힘든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만 하면서 살기에는 짧은 시간이라서 좋아하는 거 많이 찾으시고 시도도 많이 해보시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각자 자신만의 빛나는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다 죽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때 하는 후회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제일 크잖아요. 정말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게끔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가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사실 좋아하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다문화도 좋아하지만 제가 한복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좋아하는데 그게 좀 이제 플랫폼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꼭 일이 아니더라도 취미를 뭔가 확장시켜서 할 수 있는 홍보대사나 그런 일들도 많고 책을 좋아하면 책 모임을 열 수도 있고 맞아요. 정말 기회가 무궁무진한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꼭 일이 아니더라도 취미를 얼마든지 확장해서 이렇게 더 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도전해 보시고 항상 찾겠다는 의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이랑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는 누가 너한테는 이게 잘 맞을 거야 라고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은 나 자신이지 내가 문을 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누가 이렇게 막 등을 떠밀어 주고 아니면 떠먹여 주고 해서 찾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문을 열고 나가시는 용기가 더 많은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들어보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적었네요. 청년 멘토 나중에 우리 고등학생, 대학생들 이렇게 진로 고민하는 그들에게 청년 멘토로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 이런 주제로 강의하시면 정말 잘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강의도 괜찮고 책도 드시고 상담 컨설팅 하시면 되게 많은 분들이 찾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대화 주제를 이게 다문화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는 법 그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썸네일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멘트를 아까 다문화로 하려고 하다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법으로 바꿔야겠네요. 그게 더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저희 매주 일요일마다 나미강이라고 30분 특강 하잖아요. 거기다 한번 나오셔서 본인의 경험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제가 바로 우리 고등학생에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렇게 올 30대시죠? 네. 맞습니다. 본인도 10대, 20대를 경험해 오시면서 아까 말씀처럼 정말 저 직장생활 15년 했지만 정말 이게 힘이 들었니 힘들다는 게 몸이 힘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걸 뭐야? 나를 그걸 모르는 거야. 이게 제일 답답했었거든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나는 내가 나를 모르는 거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물론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나라 관계가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그랬었는데 그렇게 답하고 힘들더라고요. 정말 어쨌든 본인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본인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요? 음 일단 아까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걸 꼭 네.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좀 이제 이게 사람마다 사실 성향이 저는 좀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두려운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중국에서 일할 때 제가 스물다섯 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 뭐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는데 다 뿌리치고 중국에 가서 일을 하려고 했던 거는 지금 이걸 안 해보면 진짜 후회할 거 같았어요. 나중에 삶을 돌아 봤을 때 그때 그냥 눈을 딱 감고 한 번 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 거 같아서 뭔가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조금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거 같고 또 진짜 저희 대표님처럼 요새는 이렇게 하고 싶은 일 하는 법 이런 강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저도 사실 저 혼자 그런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선택할 때 되게 고민이나 방황을 되게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서로 그러면 그래도 같이 힘내서 한번 용기 내서 해봅시다. 이렇게 좀 하다보면 진입장벽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좋아하는 일을 너무 하고 있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좋아하는 일이 어쨌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나한테만 좋은 거에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그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뭔가 용기가 필요하다 하겠네요. 네. 그럼 아까 말씀처럼 25살 젊은 나이에 혼자 중국에 간다는 거 들으면 아는 사람도 없고 미지의 세계인데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으면 괜찮았나요? 일단은 제가 원래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교환학생으로 중국에 한 1년 반 정도를 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학생 시절이었으니까 아무래도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고 제가 소도시 작은 도시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큰 도시에서 일을 하면서 좀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고만 있다가 졸업을 하고 여러가지 직업 선택을 할 때 중국에 가서 한번 일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 당시에 아직 젊으니까 만약에 가서 힘들거나 안 맞으면 얼마든지 돌아와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조금 고민의 시간을 많이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중국 회사에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연락이 와서 그분들도 되게 놀라셨거든요. 한국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보통 유학생들이나 거기에서 태어나신 분들 이민 간 가족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회사에 저는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했었고 그 회사가 자기들은 빨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만약에 뽑히면 바로 와서 일해야 되는데 괜찮겠냐? 바로 갈 수 있다. 비자만 나오면 가겠다. 면접 화상 면접 보고 합격 발표 받자마자 비자 발급해서 가긴 했었는데 당시 부모님들은 걱정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법경에 아는 사람 현명도 없었고 학생들은 사실 기숙사도 지원을 해주고 비자나 이런게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인으로 가면 집을 제가 구해야 되고 부동산이나 이런거 사기 강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는데 괜찮겠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부모님한테 지금 안가면 후회할 것 같다. 지금 안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꼭 갔다 와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되게 열정이 있네요. 우리 왜 흔히들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많은 겸운을 넓히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가 중국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보고 듣고 있던 것들 지금 생활에 조금 도움되는게 더 느껴지나요? 어때요?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 해외에서 살아보는 경험은 여행도 물론 좋지만 저는 그 지역에서 살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해보는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환학생을 가더라도 사실 요즘은 대학교 안에서 교환학생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가서 한국인 학생들이랑 지내는게 아니라 정말 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보는 저는 교환학생 때 알바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해보는 손님들 만나서 상대해 보는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친구만 만나는게 아니라 손님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여러 사람을 상대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보니 경험도 넓어지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시라면 교환학생을 가거나 해외에서 일해보시는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꼭 가보시는걸 추천드려요. 20대에 너무 사려면 안되나요? 30대가 안되나요? 뭐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그래 그럼 제가 대화하면서 지금 과거랑 현재 얘기를 쭉 들어왔는데 그럼 앞으로의 우리 이현경 대표님의 앞으로 본인이 꿈꾸는 미래나 비전 앞으로의 목표 같은게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게 목표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현당에도 있었고 지금은 기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현당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에서 일을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걸 느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강사님들을 대상으로 강의 교육을 할 때도 제가 강사로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시점에 이런게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걸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경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현당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전문가 성장하고 싶은 생각 또 좋아하는게 굉장히 많아서 좋아하는것도 열심히 하면서 취미를 잘 닦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표정도 워낙 밝으시고 용기도 많고 하셔서 향후에 굉장히 우리 기대가 되는 청년이네요. 청년이란 편이 맞나 모르겠네. 얼굴이 너무 귀여운 상이시라서 아무래도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영상은 한 20분 넘어가면 보시는 분들이 지겨워하시더라구요.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어떤 마무리 멘트를 그리고 보통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책 출판이나 자기발견 1인기업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무튼 지금 되게 잘 하고 계신 분이 오셔서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너무 좋은 것 같구요. 아무튼 너무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하시는 일 항상 잘 되고 원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지금 하시는 다문화 일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적응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나라의 혜택들을 알려주시면서 그분들도 잘 그렇게 도와주시고 본인도 본인만의 꿈을 잘 찾아가시면서 정말 하고 싶은 하는게 제일 큰 가치잖아요. 맞습니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목성 항상 수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화이팅하면 집업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